위로하자마자 1 2 3 투어 인사인 다다 너와 있을 땐 내게 인사 미디어언 하이 앨범리스 바자 We are TWICE We are here at the ELLEN show performing I call free 이 유명한 쇼를 저희 TWICE가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굉장히 기대되고 설렙니다. 최초 공개를 또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원수분들이 또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저희 무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 것 같아서 너무 영광이고 팬분들에게도 좋은 무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2, 1, 음악! 4, 3, 2, 1, 음악! The concept of the performance is taking a break at a resort in summer. Please look forward to summertime. The title, Alcohol Free is about falling in love and feeling drunk without alcohol. Listen carefully and you'll fall in love with twice. 어디에 먹죠? 저희는 호텔 루프탑 배경으로 아 배경으로? 호텔 루프탑 배경으로 똘불이를 이렇게 무대를 찍게 되었습니다. 컨셉 잡으시는 줄 알았어요. 호텔 루프탑 호텔 루프탑에 온 느낌으로 저희가 또 처음으로 엘렌쇼에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이렇게 미리 저희가 발매 전에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파리가 맞냐? 우리가 대고한다고 아! 2절 벌스에 꽃게춤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처음 봤을 때 정말 특이하다! 해서 연습을 시작했는데 시작해보니까 또 재밌어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재미있게 거기 부분도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에 전혀 독하지 않은데 예 낮에 별의린 쇼! 트와이스의 뜻은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두 번 감동을 준다는 그런 그룹의 뜻이 담겨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홉 명이에요. 멤버는 좋은 그래서 각자 멤버의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땡큐! 땡큐! 렛츠고! 렛츠고!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는 낮이었지만 지금 밤이에요! 그래도 네, 옷도 이렇게 바뀌었고 헤매도 다 바꾸고 하나 둘 셋! 밤 하나 저희가 이제 "'알코올프리라'를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앞으로 많은 활동과 얻은 campa성 Valley 확신이고 헤매우에서 다른 모습을 μηTA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ikle 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밤이 됐죠? 신나게 놀다가. 밤이 돼버렸네? 밤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노래야! 그렇죠! 지효씨가 낮신 때 춤을 췄었다면 어떻게 췄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췄야 될까요? 이거! 이런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선아씨가 한번 보여주시죠. 나 신이었다면 막 이러볼게. 여기에서 바로 나가는 거. 그걸 제가 안 나갔어? 모모랑 반대로 해야 하는데 똑같이 했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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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상에서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또 다음날에 일찍 일을 가야 하시는 우리 원수분들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논알코올 한잔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뭔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많이 못 나가시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는데 저희 노래를 들으시면서 조금 더 여름을 즐기고 신나게 놀고 집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